권영진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 4차 순환도로 확봉 터널 건설 현장을 직접 안전 점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. 이번 점검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권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건설 현장의 안전대비 현황을 살펴보고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대구 순환고속도로는 전체 63.6km 구간 중 29.1km가 완공된 상태며 현재 건설 중인 부분은 폭 20m의 4차로 길이 32.5km로 현재 73%의 공정률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.